안녕하세요. 아세히 고생하셨습니다. 마니저님께서 이거 보내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아버지입니다! 何도... 즐거운 시간을... 아っという間...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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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준비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여러분, 중생에 1명의 면접에... 멤버들의 여러분의 포인트가 있는... 이 민경을 부탁드립니다! 민경을 부탁드립니다! 한 명! 한 분!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명입니다. 그때 저희 모닝콜을...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 물어봅시다. 649번 연주 Expert 다음 attaching 제가 알게 보죠! 와아이! 여러분, 핑크 한 개있죠? 네! 여러분, 기억나요? 이거 하고, 룩으로 돌아가면 다 같이 돌아가면 나도 나도 하지마 하지마 나도 하지마 지훈아 다 같이 돌아가면 다 같이 돌아가면 재밌는 시간은 금방 가네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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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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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오 자, 좀 비켜.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다는가? 나는 의문. 나는 당황한 사람 나는 당황한platz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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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으로 이제 시작해볼까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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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들어볼까요? 나.. 나 사랑해 사랑해 약간 보라같은데 안아있어 안아있어 어떻게 되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한 번? 한 번? 다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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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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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탈로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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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탈로 귀엽다 하이탈로 심각 아 포함 tie 종합 통해서 통해서 보러 이렇게 또 도쿄에서 또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어 학교에 왔어요. 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또 만나요. 그리고 또 도쿄에 또 왔어요.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알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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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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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길이 숙이 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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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길이 숙이 작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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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제 뭔가 일본을 이렇게 와도 방문을 해도 뭔가 뭔가 낯선 그런 기분이 아예 없어졌어요. 뭔가 익숙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항상 다 왔던 그런 기분이 들어요. 오늘도 그때로. 오늘은 이렇게 1분 내면 또 월요일에 2분을 했는데 날씨가 생각보다 조금 안 좋아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안전을 대기하고 몸조심, 남치월도 건강하게 보내주시면 좋겠고 또 저희 차장에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한국에 왔는데, 일본에 왔을 때, 뭔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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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今回... とても天気が悪いですが... 皆さん... 簡単に気を付けて... えー... 10月... 健康に... 気を付けてください そして... また来ます! 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 本当でした! 今度... 大阪でも... ちょまでも大阪行っちゃうのよ で... 大阪でも... 台風来てて... で... 今回... 台風来てて... 大阪行っても... 台風が降ったんじゃない? そして今度... 台風が降るんじゃない? 何が降ってるんですか? 台風が降るんじゃない? 台風が降るんじゃない? 私たちは... 私たちの勢いです 台風を通るんじゃない? 台風が降るんじゃない? 台風が降るんじゃない? とても... はい 次は... 良い日を見るようになる はい 今日は良い日を持ってきます 감사합니다. 아직 아직은 이벤트가 남아있는데 아미디움은 여기서 끝이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타이핑이다. 감사합니다.